여러분 제가 이제 맨날 갖고 다니는 게 이 피켓 아닙니까? 계속 김한규모님 응원해주는 거 올려주시고요 정말 지난주에 경찰에 갔다 왔는데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갔다 왔습니다 되게 좋았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찰서 출석하면서 기자회견한 게 언론 보도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자 이거였죠 그날 지난주 목요일날 경찰을 출석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엄청난 돌풍이 불었습니다 서울시내에 그래가지고 제가 기자회견하는데 기자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보도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흔들 정도로 온몸이 날아갈 정도로 돌풍이 벌었는데 그러면 기자회견을 잘했고요 결국 많은 곳에서 나경원 의원이 얼마나 많은 비리가 많으면 도대체 11번째나 고발이 됐고 또 1차부터 10차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은 우리 많은 시사타파TV 시청자라든지 서울의 서울의 시청자분들, 황인도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고발뉴스TV, 고발뉴스 독자들까지 저한테 다 뭐라 했냐면 경찰에 고발해보자라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실제로 고발했는데 지난번 우리 시사타파TV에도 나왔었잖아요 경찰에 고발했더니 확실히 달랐다 정말 달랐습니다 여러분 9일 만에, 6일 만에 연락 와서 10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나게 조사에 응하셨었는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검찰은 정말 억지로 54일 만에 저를 불러서 형식적으로 고발했었는데 경찰은 10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11차 고발을 경찰했잖아요 그러면 11차 고발 내용만 수사하고 마무리해도 될 수도 있잖아요 형식적으로는데 경찰은 달랐습니다 1차에서 10차까지 고발한 내용도 모두 내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신나게 다 내주고 그것까지 수사할 예정이냐 그랬더니 11차 고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도 있지만 1차에서 10차까지 고발되어 있는 것도 일부 연관이 되었으니까 두루 다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그리고 공정한 수사기관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요 1차 10차 자료까지 다 내주고 왔거든요 그리고 곧 또 경찰에서 2차 고발인 조사를 이렇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저는 정말 보람차게 2차 고발인 조사를 또 받으러 갈 때 또 우리 스타타피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보도자를 내서 뜻있는 기자님들 재단 모셔서 나경원 의원이 저희는 사실 선거와 상관없이 2016년도부터 뉴스타파 보도로 정말 수없이 많은 그분의 비리가 보도됐었고 여러분 4년 전에 시민단체들이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2016 총선 넷이라고 제가 약칭으로 불렀는데요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100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요 최악의 후보를 35명인가로 선정했고 그중에서 10명의 정말 오스트텐을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정했는데 나경원 씨가 정말 최악의 후보 10명 안에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집중낙선운동 운동 하다가 안타깝게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저희는 정말 4년 전에 나경원 씨가 그때 4년 전에 최악의 후보로 꼽힌 사유를 보면요 한일 예안부 합의 옹호에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이면만 정권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학에 앞장섰고 법안까지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사학 비리 의혹과 논란 이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4년 전에 낙선 후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경원 씨는 어떻습니까? 그 세 가지에다가 아들딸 관련 비리 스페셜 올리비코리아 관련 비리 자기 집안의 사학 비리 이 모든 것이 지난 4년간 뉴스타파라든지 고발 뉴스분들의 노력으로 정말 널리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MBC 트리트팀, JTBC 탐사보도팀 KBS 탐사보도팀까지 그분의 문제가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우습고 저희는 그분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 맨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장고발을 했다면 경찰이 열심히 고발 조사도 해줬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항상 11차 고발자가 여러 개 갖고 다니는데요 그 11차 고발에는 또 제가 재밌는 게 여러분 요즘 나경원 씨 여러분 지질이 막 떨어지는 거 보셨죠? 이수진 판사가 많이 앞서 놓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씨가 매우 초조했나 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역구에도 아마 허위 사실을 담긴 문자를 보내고 또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짜증을 내놓은데요 대충 여러 가지 거짓말이 저희한테 걸렸거든요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나경원 의원을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를 모두 모아서 선관위에 12차 고발할 예정입니다 12번째입니다 저도 솔직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샷아파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정말 대다수 국민들께서 미래통합당을 응원하는 일부 국민들께서도 나경원 씨 문제만큼은 이건 정말 불공정하다 말이 안 된다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중에도요 정말 오죽하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나경원 씨는 정말 비호감이다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 옛날에 논란이 됐던 어떤 사안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옛날에 논란이 됐던 어떤 사안은 오히려 의혹을 그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많이 밝혀졌는데 나경원 씨는 거기에 뭐하면 대부분 아들 딸 관련 미리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 미리 2013년도의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 미리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채용 미리 예산 미리 그 다음에 자기 집안 홍신학원의 사학 미리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원래 아주 차분하고 평화로운 사람인데 나경원 온 이야기만 하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웃음을 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원을 주셨습니까 정말 고발장 쓰고 자료 모으고 잠 안 자고 보도자료 만들고 기자님들한테 뿌리고 고발인 조사 가면요 여러분 고발인 조사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금방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고발인 조사는 일단 가면 4, 5시간 걸린다고 벌써 제가 11차 고발까지 고발인 조사를 받았잖아요 검찰에서 5번, 경찰에서 6번이나 받았습니다 아주 피곤하더라고요 저도 생업도 있고 다른 일도 있는데 하지만 오로지 나경원 후보 같은 사람 나경원 같은 사람, 황교안 씨 같은 사람 정말 국회는커녕 정치권에 있을 자격도 없다 이런 일념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나경원 의원의 선거법상 의사 유포를 제가 12차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거짓말은 자신의 비리 혐의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담은 문자를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대량으로 살포했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지역구 유권자들 여러분이 제한테 제보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또 요즘엔 네티즌들이 많이 제보해주시는 내용인데요 서리풀 테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저기 서초역에서 저쪽 방벽 쪽인가 내방등용 쪽으로 넘어가는 터널이 개통됐는데 그게 주로는 서초구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울시, 서울시 의원님들이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나경원 씨가 서립부터는 자기 업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허위사시 유포다 원래 자기의 업적이 아닌데 그것을 너무 상식선을 벗어나서 약관의 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장 범위를 벗어나서 자기 업적으로 너무 많이 뻥튀기를 하면 허위사시 유포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 의혹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MBC 스테이트 팀이라고 해서 MBC 스테이트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MBC 스테이트를 계속 자파 언론이라고 음해하고 보도하고 MBC 스테이트를 필두로 가짜뉴스, 명백한 가짜뉴스를 만든다고 그래요 아니 언론사의 근거를 가지고 만든 탐사 보도를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PSB 올리고 문자에 뿌리면요 그것은 허위사시 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분이 저지르고 있는 뿌리고 있는 허위사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허위사실도 있었냐면요 고발인 민생경기연구소 소장은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자기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검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도 옆에 있더라고요 저희는요 나경훈 씨를 괴롭히는데 하등에 저희는 일만의 관심사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경훈 씨한테 우리가 뭐 때문에 관심을 가진 관심 없습니다 맨날 아드님 공부 잘한다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아드님 공부 잘하는지 안하는지도 관심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아들과 딸이 엄청난 부당한 특혜와 불법적인 비리를 저질렀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니까 맨날 아들이 공부 잘했대요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관심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나경훈 씨 우리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제1야당이 원내대표가 돼서 사사 끈끈 개혁을 반대하고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우리 서민들에 의한 조치들 그다음에 민생을 위한 조치들까지 반대하고 작년에는 서민들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예산도 확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1야당이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국정 발목잡기 모든 것에 대한 남탄 자위대 50전 기념식 때 자위대 50전 기념식을 대놓고 참여했으면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모르고 참여했다는 거짓말 BBK를 이명박이 설립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죽없다라고 하는 거짓말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양시켰다고 하는 이런 친일 반민족 매국행위자로서의 발언을 분명히 해놓고도 나중에 그게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였다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거짓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국민들 비판한 국민도 있을 수 있고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지하는 국민들을 달창이라고 하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거짓말 1배에서 쓰는 용어를 그렇게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N번방에서 1배 출신들이 N번방에서도 활약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범죄를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석고되지어야 될 거짓말을 이렇게 일삼아 놓고도 단 한반도 반성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들, 딸 그런 비리들 스페셜 콜에 관련 비리들 많이 여러분 팩트로 확인됐잖아요 문체부 감사 결과로 팩트로 확인됐죠 여기 제가 오늘 갖고 왔잖아요 15건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인 체육회 감사 결과로 15건이 얻었죠 심지어 아들의 논비리는 지금 국자술국의 표준서까지 받고 있죠 딸 관련 온갖 부당 특혜는 사실로 밝혀냈는데도 거짓말만 일삼고 있죠 이런 사람을 구속온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검찰은 뭐하고 있느냐 구속온벌해라 이 사람은 선거를 치를 자극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제거하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사람의 선거 때문에 저희가 뛰어든 건 아닙니다 이미 2016년도에 뉴스타파라든지 저희들이 그 사람의 온갖 많은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언론인들은 특정 보도를, 탐사 보도를 저희는 계속해서 진상경을 요구하고 성신의 구속원들도 투쟁에 나서서 비리재단 몰아내고 나경원원이 비호하고 특수강의 수단은 심하진 전 총장 성신을 구속시키고 지금 성신의 나날이 정상화되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비리의 몸통인 나경원 씨는 지금까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국민 앞에 오히려 적반하장이냐는 거죠 검찰이 1차부터 10차까지 고발을 봐주고 비호하니까 오히려 적반하장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윤석열 장모 사건 담당 판사가 김조였는데 세견차 하는 이유로 1년 반 가까이 재판을 연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열받아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12차 고발로는 나경원 씨의 새로운 비리 사실들에 대한 접수도 계속 받으면서 대놓고 사실을 페이스북과 지역구민들에게 문자로 대량 유포한 걸 어디서 유포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고발장을 갖고 온 건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나경원 씨 집안의 홍신학원인데요 홍신학원에 홍신유치원이 있습니다 나경원 씨 따님이 홍신유치원 원장이죠 그런데 홍신학원은 지금 아버지가 이사장이고 나경원 씨도 10년 동안 이사를 했던 곳인데요 무려 40년 가까이 나경원 씨의 따님 나경원 씨의 여동생인 여동생에게 홍신학원이 홍신유치원 부지를 빌려주면서 온갖 특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 시세에 4분의 1 정도로 임대료를 깎아줬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홍신학원은 원래대로라면 풍성하게 걷어들일 수 있는 임대료를 4분의 1이나 자기 딸한테 나경원의 여동생한테 깎아주는 바람에 돈이 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만큼 학생들 홍신학원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학교는 여러분 학업고등학교, 학업중학교, 학업보건고등학교 등입니다 그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나 교육환경 개선의 기회들을 박탈당하는 그런 심각한 반교육 비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 만약에 홍신학원의 운영비가 모자라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중고는 말이 사립이지 대부분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홍신학원이 당연히 홍신유치원 나경원의 여동생 홍신학원 이사장인 나체성 씨의 딸 딸한테 제대로 건물을 빌려줬다면 그리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국가가 홍신학원에 지원해줘야 될 돈도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에 홍신학원의 사학 비리는 국민들의 혈세가 부당하게 나경원 씨 사학 족벌 일가의 비리로 인해서 국내 혈세까지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홍신학원은 실제로요 회계서류를 5년 재계서류를 감사를 앞두고 불태워서도 문제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홍신학원의 사학별 문제가 되니까 국회 교육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나경원 씨가 당시 열린 우리 당 의원들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사학은 빼달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청탁을 해서도 우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경원 씨 부부의 그런 청탁을 이번만이 아니죠 옛날에 나경원 씨가 고소해서 네티즌들이 검찰에 이렇게 서류가 있었을 때 남편 김재호 판사가 직접 박음정 검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와이프 관련 사건 빨리 기소해달라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부정한 기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도 우리 나경원 씨 부부가 부당하게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경원 씨는 또 페이스북에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재판 연기를 요청해서 연기된 거지 엔비스트리트의 보도가 다 거짓이라고 또 가짜 뉴스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엔비스트리트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는 재판을 빨리 열어달라고 진정서까지 냈고요 오히려 피해자는 재판이 빨리 끝나야지 자기가 자기의 무고한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판이 새 괜찮고 질질 끌었다라는 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연기도 피해자가 신청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재판을 병합하는 게 어떻겠냐 판사가 요청하니까 김재호 판사죠 나경원 씨 남편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판사가 요청하니까 거기에 수동적으로 응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였지 그러니까 재판 병합 신청을 한 거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은 법원에다가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진정서까지 낸 게 사실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경원 씨는 또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위에 유포한 거죠 자기 남편은 피해자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해서 연기했다라는 거짓말을 또 허위사실을 또 페이스북 통해서 유포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번에 제가 선거법상 허위사위 유포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이 고발장에는 아무튼 나경원 씨 집안의 홍신학원 아버지가 나체성 이사장이고요 홍신학원하고 이름은 같지만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 유치원이 홍신유치원인데 온장이 나경민 씨입니다 거기에 무려 40년 가까이 주변 시세의 4분의 1도 안 되는 임대로 특혜를 주었다 그러므로 송신학원은 손을 입었고 나경원 씨의 아버지와 나경원 씨의 여동생은 막대한 이들을 얻었다 그걸 결정할 때 이사장은 나체성 씨였고 나경원 씨의 아버지 또 나경원 씨도 10년이 넘게 홍신학원에 이사를 겸임했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개선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박근혜나 나경원의 행태가 본인들이 사학족벌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경원 씨 집안은 자기 여동생 딸이자 여동생인 홍신유치원 원장에게 막대한 특혜를 부당한 특혜를 줬기 때문에 수십억이나 되는 이익을 줬습니다 불법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다는 그런 우혹이 일고 있는 거죠 그 손해는 누가 메꿔줬느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홍신유치원이 엄청난 수십억의 특혜를 보는 바람에 홍신학원은 그만큼 손해를 봤을 거고 그렇다면 홍신학원 소속된 하국중학교, 하국고등학교, 보건고등학교 학생들이 자학금을 더 받을 수도 있었고 교육관계 개선도 더 받을 수도 있었고 정부가 교육청이 주는 지원금을 덜 받아도 되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나경원 씨 집안의 사학 비리 나경원 사학족벌의 범죄나 비리 의혹에 의혹을 인해서 빼돌렸다는 의혹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까지 나경원 씨의 홍신학원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이야기하려다 갑자기 혼자 하니까 말이 좀 꼬였습니다 요즘에 저도 좀 피곤해가지고 또 나경원 씨 의혹을 11번이나 고발하다 보니까 저도 머리가 막 피어나고 아프기도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힘내서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나경원 씨는 정말 집안까지 나서서 여러 가지 사학 비리로 무리를 일으켰었다는 건 틀림없는 팩트다 그래서 그분은 맨날 사학법 개선이나 개정을 반대하고 오히려 사학 비리 생각들을 비유했던 의혹이 매우 짙고 실제 성신여대의 사학 비리 총장했던 심하진 전 총장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거대책은의 선거대책 예언전까지 맡은 바가 있는 심하진 전 총장과 사학 비리를 비유해줬다는 의혹도 크게 일어났었다 거기에 물론 따님을 부당하게 전형을 만들고 입학을 부당하게 시키고 성적을 또 부당하게 고친 것은 모든 서류를 통해서 절차와 규정을 어긴 문제가 있는 비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김한규보님 대도삼,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의 오크맨 김한규보님 정말 여러분 많이들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 임세훈 소장님 못 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코로나19로 아이를 맡길 때도 없고 부모님도 편찮으셔서 오킉맘인 임세훈 소장이 아이를 둘이나 대니까 직접 봐야 돼서 못 왔습니다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우리 여성들 또는 남성들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이나 남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대책도 우리 사회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임세훈 교수님이 꼭 되게 사타파 TV 너무너무 진행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출연하는 거 못 와가지고 되게 아쉬워하시고 미안해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했던 그 임세훈 교수님의 마음 임세훈 소장님의 마음 여러분 또 예쁘게 봐주십시오 선생님 임생경제연구소는 이번 주 다음 주에도 나경원 씨의 선거포생 의사 유포행위를 모두 모아서 선관위의 12차 고발 제대로 한 다음에 또 TV 아니 진짜 민생경제 다음 주 수요일 날 4시에 그 또 진행상을 충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정부나 지자체 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마침 오늘 대학생단체하고 아비규탄 시민행동에서 나경원 씨가 대학생단체하고 아비규탄 시민행동이 사사건건 아배편이라고 하는 피규성 시위라는 걸 가지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무슨 선거 공작이고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정말 엄청난 오바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있었고 저도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사사건건 아배편 거기에 뭐 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의혹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어서 대학생단체들이나 아비규탄 시민행동에서 정당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 그 작은 캠페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그 사사건건 아배편이나 작은 캠페인 하나 가지고 총체적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답니다 현 정부에서 이런 개오바가 어딨고 이런 또 하나의 거짓말이 어딨습니까? 나경원 의원님 오바 그만하세요 국민들이 너무 열받아서 아드님 따님의 온갖 비리 문제 스페셜 육골에 관련된 비리 문제 사학족벌 홍신학원의 비리 문제 열받아서 지역구에서 요런이 나빠지는 거지 사사건건 아배편 이 피켓을 피켓팅 본다기에서 갑자기 요런이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할 일을 했죠 오히려 본인의 자의도 50주년 기념식 참여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하고 또 그 다음에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하는 사상 최악의 친일 반민족 내국적 발언에 대해서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석고대제하는 게 도리입니다 만약에 프랑스나 독일에서요 그런 식으로 낫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으면요 심지어는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씨는 정말 석고대제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네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고 유권자들의 심판은 더 불같이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나경원 의원을 선관위의 허시사유포로 12차 고발하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주 소요일 진짜 민생경제 아홉 번째 시간대에 임세훈 소장과 함께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좋은 응원 좋은 응견 남겨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케팅도 하면서요